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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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구 경북을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기지로 만드셔서 이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셨듯이 제2의 우리 대한민국의 또 대구 경북의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내겠습니다. 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에 오면 늘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또 제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.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5년간 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열렬한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저에 대한 기대를 늘 잊지 않고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포칼 한번 할까요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